그럼요, 이건 진돈 문제가 아니더라구요 이건 진돈 문제가 아니니까 이제 그냥 발을 담궈보는 거에요 산이로구나 할까요? 산이로구나 육자배기만 나간답니다 산이 까 egy 산이로구나 산이로구나 육자배기만 나간답니다 산히로 시작 산히로 구나해 대정원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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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정산을 못 잊어 휘휘 감돌아 갈 거나 해 누가 정산을 못 잊어버린다 누가 정산을 못 잊어버린다 정은 대정은 정산 안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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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마지막에 붙여야 돼 쭉 빼서 수술 정산 안 이고 정산 안 이고 정산 안 이고 정산 안 이고 독수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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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데? 우리 어디까지 배웠어요? 흐르건만까지요 글까지? 글에 많이 배웠구만은 두 줄 배웠다고 그랬어요 세 줄이네요 두 줄 반이니까 그거를 반반 흐으르 흐으르 흐을 고운 만 그렇지 만? 너무 이쁘게 자란다 그 만 예뻤어 그 만이 잘.. 딱 귀에 들어오네 스아이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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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니 여기서도 이쁜 소리가 났다 이 말이야. 다 이쁜 소리가 막 나. 정산 정산 이야 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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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허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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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편허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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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딸꼬을 너무 많으면 못써 그걸 목으로 올려야지 전부 딸꼬질로 저려면 안돼요 변허을 흐울 해야지 시작 변허을 거기 왜 딸꾹지머냐고 político 하지말라고 하는데 계속 한다 변허을 너무 길어! 거기가 빨리돌려 변허을 빨리돌리라고 여기서 딸꾹지를 해야지 뭐 시청이 계속 헉헉헉하면 안돼 편허글 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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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도에 이르는 길이 지난해 그냥 가는 것이 아니야. 아마하아하아도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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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수가 청산을, 청산을 못 잃어. 못 잃어. 못 잃어. 못 잃어. 못 잃어. 거기가 좀 세게 콧소리를 내면서 올라가야 돼. 몬흥니 몬흥니 시작. 몬흥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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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콱 채고 꼭 찔러줘. 벌이가서 팍 쏘아주듯이 날카머니 딱 찍고 와야 돼. 몬흥니. 그렇게 두루뭉술 안 해. 몬흥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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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야 돼. 녹수가 청산을 못 잃어. 녹수가 청산을 못 잃어. 그렇지. 녹수가 할 때 터프하고 생음 내지 말고 이쁘게 다듬어서 내. 녹수가 시작. 녹수가. 너무 투박해. 싸놨고. 녹수가 가 시작. 녹수가 청산을 못 잃어. 청산을 못 잃어. 청산을 못 잃어. 휘기 감돌아 갈. 휘기 감돌아 갈. 휘기 감돌아 갈. 아이고 아이고 고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호흡도 막 가다듬서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 배울 때에 비하면 무지하게 지금 발전된 업그레이드 된 상태에서 지금 이걸 배우고 있어요. 옛날에 맨땅에 해등 했잖아요. 난리도 아니지. 한참 해야 되겠어요. 설이 얻으려면 정 정 사 여기를 처음에는 옛날에는 여기 두 번을 굴렸다 여기도 정 정 사 한 이렇게 했다고. 근데 아까 아까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이 그 정 했잖아. 근데 또 여기서 또 정이 두 번 굴려주면 흔해 빠져갖고 재미가 없다고. 맛이 없어. 콩구멍을 막 그렇게 여기저기다 쑤셔 넣으면 맛있겠어. 한 군데만 포인트로 넣어야 맛있지. 콩구멍이 말이야. 여기에다가 이렇게 콩! 앙청 넣었어. 근데 여기 옆에다 막 쑤셔갖고 막 넣어. 콩구멍을 뭐야. 질질 흐르고 맛없지. 안 그래? 콩구멍이라는 것은 한 군데만 딱 넣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내 말이 앙꼬. 앙꼬을 너무 많이 집어면 안 된다고. 아이고 어려워. 그래서 안 넣어 여기는. 여기 뭐 여기에도 안 넣어 갖고 있어. 청 사 그러니까 청 사 니 야 그래야 이놈이 숨 숨 해야 뒤에 거 또 나오지. 뒤에 가야 또 있잖아. 변호 흙을 쏘 거기서 양념 치고 여기서 양념 치고. 여기서 양념 치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질질질질질질. 안 그래? 흘러 흘러. 안 돼. 그래서 이놈은 숨 숨하게 해야 돼. 그래 맛있어. 다시 할게요. 양념을 너무 많이 치면 양념 많이 치면 알지? 김치가 너무 양념이 달달달이 붙으면 맛없어. 그지? 적당히 들어가야 돼. 확실히 판소리도 이게 너무 양념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네요. 그렇지 그렇지 않아도 많지. 너무 맞아. 너무. 너무 폼장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구질구질해. 네 맞아요. 우리가 판소리내 손이 깨끗하고 좀 선명하잖아. 거기에 비해서 구질구질하다는 레이스가 너무 많이 달린 옷이야. 그러니까 막 구질구질해 어떻게 생각하면. 감정이 풍부하세요. 감정이 이제 오버. 오버해가지고 막 넘쳐. 넘쳐. 그러나 이렇게 넘치는 것도 해 보므로써 우리가 소리를 할 때 갖고 갈 때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떠나가는 일을 막 질질 붙잡고 찔찔걸로 누는 것 같아. 완전히. 제대로야. 핵심을 제대로 찔러주시네. 맞아 그냥. 질질질 붙잡고 진짜 눈물 흘리면서 질질 끌려가서 옷이 벗겨지든지 말든지 자꾸 늘어지면서 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면 엄청 천박한 거지. 감정을 있는 대로 드러내니까. 그러나. 음악이네요. 어째 음악을 천박한다 할 수 있으며 그런 이별의 정한 앞에서 자기를 벗어던진 모습이 그걸 왜 천하다고만 볼 수 있겠어요. 솔직한 거죠. 진솔하고. 죽을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아서. 놓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하면. 자기야 자기야. 가을 바람. 왜 그래. 왜 그래. 가을 바람. 여기 사부님. 가사가 제일 밑에요. 청산을 못 이겨가 더 옛스러운 것 같은데. 참 사부님. 못 잊어라. 못 잊어야 자기야. 뜻을 보면 잊어가 맞는 것 같아. 녹수가 청산을 못 잊어서 그러는 거야. 옛날 사람들 보면. 그걸 못 이겨갖고. 그런데 여기서는 못 잊어야 자기야. 잊어야. 그니까 못 잊어서 돌아가잖아. 빙빙. 못 잊어서. 왜냐면은. 우리가 막 막 막 할 때. 뒤돌아보면서. 자꾸 못 잊으니까. 우리가 떠나보내거나. 또 이별할 때. 막 자꾸 뒤를 돌아보잖아. 끈적거리게. 여기서는 가는 눈길을 안 놓쳐주려고. 또 가는 사람도 쳐다봤사코. 어서 오시오. 또 이렇게 또. 또 보내는 사람도. 그냥 저기 마루 끝에서까지 사갖고. 저 앞에. 저 앞에. 문 앞에 앉히지 마시고. 프린트가 잘 못 나왔네. 못 잊어.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일단 싸고 하시는 데로 가십시다. 못 잊어로요? 못 잊어가 맛입니다. 맞고요. 자기야 어서 오시오. 자. 여기 하고 몇 번 불러서. 갈 때라. 따라 부르기를 여러 번. 여러 번이였어. 지금 가고 있어요. 아니. 날도 여러 날 오세요. 여러 날 또 할 거야. 이거 뭐 하고도. 내가 계속 다듬어 드릴게. 산.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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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내청 은 청산 한 이 화호 정산 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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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 정 구 이 이 이 그러니 거기 안 이뻐 이 이 구 그 그 시작! 그렇지. 능청 능청 하면서도 고무줄 왔다가 출렁 출렁 그렇게. 시작!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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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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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수록구나 녹수록구나 녹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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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거기서 내가 부른거하고 여러분들이 부른거 차이가 틀려 녹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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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가 얼마나 다른가 그런 데가 맛인데 전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그 선에 빠져있는거야 선 선율의 그 선에 빠져있지 그 느낌과 그걸 다 못 가져오는거야 다 들어야 돼 귀를 활짝 열고 하나하나 왜 저렇게 거기다 텐션을 주면서 바이브레이션이 굵게 가면서 텐션을 주면서 거기서 짱짱 이렇게 버티면서 오기둥둥하게 해갖고 착 뱉는지 그런게 안 나타나 짱으로 도둑숨을 못 쉬어요 응 도둑숨을 쳐야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녹수 할 때 숨을 쳐야돼 녹수 야 이렇게 시작 시작 녹수 야 조기 뿌려둘 오 굿 바단 많이 좋아졌네. 정상이야 정상이야 변호흡을 쏘느냐 변호흡을 쏘느냐 이번엔 좋았어요. 사운드 좋았어요. 아마도 아마도 오 독수가 독수가 청산을 못 잊어 청산을 못 잊어 휙 강도라 갈 휙 강도라 갈 강도라 강도라 악사들이 그래야 재밌지 입방무지를 해야 재밌어 자기야. 자기도 안 했어 그런거 배워서 해. 너무 점잖은게 하지말고 점잖니 줄줄 흘러 점잖은 양반들 다시 한 번 더 하고 응보가 해야지 그치? 세탈행도 쫓아내야 쓰고 세탈행 얼마나 많나 우리 그날 세탈행 잘했다 응 참 잘했어 잘하더라고 저요? 저렇게 내숭시럽게 저요 그러냐 자 한 번 더 하고 같이 해요 산 희로 시작 산 희로 희로 구나 해 Mein 나 해 해 대중헌 대중헌 정상 청산, 아, 한, 이, 아오 청산, 아, 한, 이, 오 이, 이,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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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오 청산, 일, 뭐, 그, 정, 오 독수로구나 녹수로구나 녹수 여기서 녹수 해도 되고 녹수 녹수야 이렇게도 되십니다 녹수야 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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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 정산이야. 편허그 그거를 쏘그냐 편허그 그거를 쏘그냐 편허그 그거를 쏘그냐 아, 또, 녹수가 정산을 못 잊어. 녹수가 청산을 떴니더 휘휘 감도라 가위 휘휘 감도라 가위 고나 해 다리딩동 당장 고나 해 다리딩동 당장 고나 해 다리딩동 당장 고나 해 다리 고나 해 다리 고나 해 다리 고나 해 다리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휘гам 도라탉 혜연이 권아 혜연이 그렇게 하면 돼. 내가 한번 넣어 드릴게요. 목은 그닥 좋지도 않고 그닥 컨디션이 뭐 썩 괜찮은 편은 아니지만 하겠습니다. 이것도 싸고 어차피 공개해야지. 공개할 거죠? 해야 쓰겄지 마이. 공개합시다. 수잠님 이렇게 물을 먹다가 딱 닮아. 하하하하 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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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임버거 정원 녹수록 그구나 녹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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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임버거 고임버거 정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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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쏘그냥 아마 아하하 또고 독수고가 청산을 못 잊어 휘휘휘 감돌아 갈 꺼나 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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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